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네 저희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저희는 아큐어라는 팀이고요. 사실 원래 저희가 멤버가 6명이에요. 6명인데 오늘 3명에서 이렇게 버스킹을 나왔어요. 살짝 비워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안 비워보이도록 열심히 춤을 출 테니까 여러분 박수랑 호흡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저희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곡 위주로 춤을 출 거예요. 혹시나 아는 곡이 나면 박수랑 호흡 계속해서 따라 불러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알겠죠? 안녕! 아우 대답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쪽 분들도 조금만 가까이 와서 볼게요. 뒤에 또 사람 지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미리 손을 정리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 첫 번째 곡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 박수로 나와주세요.